첫 마디부터 제가 이런 말씀은 그래도 좀 드려볼게요. 약간은 민망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의도로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2025학년도에 해당하는 김정부의 모의고사 시즌1에 해당하는 OT영상입니다. 사실 제가 올해로 5년째 됐어요. 메가스터디 인간강사가 되게 된 이후로 사실은 제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항상 있었냐면 이 내 이름을 건 개인 실모를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. 어떻게 내가 평가원이 내는 수준만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내가 한번 좀 연습해볼까?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사 경력 첫 해부터 출발해서 쭉 해온 십수년 동안에 지금 한 16년차 됐나? 15년차 됐나? 꽤 오래됐습니다. 그동안에 모았었던 수많은 데이터들과 상담의 기록들, 질문 게시판의 기록들을 차곡차곡 모아왔었고 인간강사 된 지 3개 년치 정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서 4년차가 되던 해, 즉 장면이죠. 2024학년도. 그때서야 이제 좀 됐다. 라는 생각에 제가 최초로 제 개인 모의고사 김지원 부위 모의고사를 냈습니다. 좀 민망하지만 할 말을 할게요. 너무 고마웠어요. 가장 강렬한 기억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가장 강렬하게 교재를 썼던 시기였고요.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도 얼마나 신경 많이 썼겠어. 또 가장 강렬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수강평을 통해서 제가 정말 눈물까지 흘렸던 적이 있어.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보상으로서 받았던 것처럼. 한 가지만 더. 찍어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었었던 모의고사예요. 2024학년도 부위 모의고사는 시즌 1, 시즌 2, 시즌 3가 싹 다 소진되었었습니다. 너무 고마웠었고. 그보다 더 고마운 건 당연히 수강평이었었고. 그보다 더 고마운 건 2024학년도 작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킬러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. 수험생들이 완전 뒤집어졌을 때. 그때 부위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수능까지 보고 나서 나왔었던 그 모든 수강평의 그 민망하다. 찬사. 난 너무 고마웠어. 자 그걸 올해 저는 또 이어나갈 생각입니다. 그냥 똑같이 할 거예요. 저는 무슨 뭐 뭘 더하고 덜하고 이거보다 그냥 항상 죽을 만큼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제 김지영 모의고사는 시즌 1과 시즌 2와 시즌 3가 나올 거고요. 어. 시즌 1 같은 경우는요. 총 풀세트 모의고사로. 저는 풀세트만 냅니다. 제 실전 모의고사는. 듣기 포함해서 2회가 들어갔을 겁니다. 그래서 시즌 1 모의고사가 이미 출시가 되었고. 저는 해설관이 지금 막 계속 찍고 있는 중이었었고요. 어. 이런저런 요소를 좀 말씀드릴 건데. 지금 뭐. 요소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냥 한마디만 던질게.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건 뭔지 아니. 선지에 대한 구성이야. 제가 봤을 땐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봤던 N수분들은 아실 거예요. 국평과 수능으로 넘어가면서 킬러문학 이슈를 등에 업고. 이젠 선지의 시대가 되었구나를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던 해가 바로 2024학년도였습니다. 그게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90% 이상이라고 봐. 그래서 제가 다른 모의고사는 저는 보지도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. 제가 냈었던 내가 손수 만들었던 이 모든 모의고사의 선지는 그 어떤 선지보다 날카로운 평가원 수준의 근접. 근접이란 말을 썼다 내가. 평가원만큼은 아닐 수 있어. 평가원은 진짜 욕이 있고. 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저는 이미 또 출시를 했다라고 봐요. 시즌 1을 이미 냈고요. 참고로 미리 말씀드립니다. 시즌 1의 1회와 2회 중에 1회는 평 정도의 난이도.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수준의 난이도로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냥 평소의 수준을 체크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내놨고요. 2회 시즌 1의 2회가 약간은 좀 난이도 있을 거예요. 그거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거고요. 짧게 이 얘기하고 저는 그럼 뭐 사라질게요. 말씀드릴 수 있는 한 4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. 작년과 똑같이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 저는요. 이번 2025학년도에 김지영 부임의고사의 모든 문제들 최근에 평가원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. 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. 저 이런 거 몰라요. 지금 31년 차의 평가원의 어떤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31년 치를 다물라고 노력을 할 거지 작년에 어땠고 직전 시험에 어땠고 웃기지 마세요. 그냥 평가원 그 자체를 저는 집어넣으려고 노력했고 그게 작년 모의고사에서도 좀 증명이 됐어요. 너무 고마웠어. 그래서 아이들한테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신 트렌드고 마발이고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. 물론 그런 자잘한 부분들은 제가 반영은 하기는 해. 뭐 선지의 번호 구성이랄지 아니면은 문제의 약간의 스타일이랄지 그런 것들은 제가 해설강의에서도 말로 해드리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수십 년 동안 평가원 그 자체 또는 그 자체가 해왔던 걸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.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평가원의 해석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거고요. 수십 년 동안 반복했었던 평가원 그 자체가 해석이 좀 안 되는 추상적 지문을 네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좀 설정해 드릴 거고요. 세 번째는 말해 뭐해. 얘들아 진짜 제가 이따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선지는 제일 자신 있다. 진짜. 제가 모든 거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 선지구성. 여러분들은 결국엔 본문보다 선지와 싸워서 정답을 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. 이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31년치를 다 녹여낸 문제로 출제했으니까 2회 가서 경험하시면 될 거고. 그 다음.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. 제 오티기 때문에 이걸 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민망한데 그래도 말을 할게.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이에서는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아직 솔직히 소위 뭐 듣. 이걸 수도 있죠. 근데 그나마 아이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었었던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가 뭐냐. 해설강의. 이건 모르겠어요. 그냥. 전. 네. 저 잘해요. 해설강의. 메가스터디에 아마 유일 할 겁니다. 교육청 모의고사, 평가 모의고사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요 문항 다 해설강의했던. 그리고 해설강의가 그냥 해설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지. 내가 해설강의 할 때 정말 신경 쓰는 게 문제 아니.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야. 너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틀렸을 것이다.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한 예측치. 또는 너 이 문제를 이렇게 틀렸으면 너는 이런 걸 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야. 라는 매 문제마다의 추천 공부의 또는 추천 강좌 같은 것들을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해설강의는 제가 일반 평가 문제나 아니면은 교육청 문제 평균적으로 주요 문항만 해설강의 하는데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리거든. 주요 문항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위 모의고사는 압도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해설강의 듣지 않을 거면은 그 정도야. 해설강의에 엄청난 것들이 녹여져 있다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해설강의 들으시면 아마 아 보기를 잘했다. 라고 생각 드실 것 같고요. 그 다음 세 번째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의 갈증을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해설강의까지 볼 시간이 없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해설지에서 충족시켜야 되지 뭐 어 작년에 수강편에서도 너무 고마웠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요기였어요. 해설지에 대한 친절함이요. 제가 해설지 나중에 받아보셔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. 각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지에 대한 선지별 팁들을 다 집어넣었고요. 그 다음 주요 문항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해설지에 제일 크게 굵은 글씨로 딱 적어놨어. 네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태도로 문제를 풀었느냐. 심지어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구조도도 좀 그려놨습니다. 제가 보통 필기할 때 이렇게 좀 구조도 그려서 문제를 보여드리는 편인데 그것까지 좀 써놨으니 어 꽤 많은 친구들이 해설지만 봐도 내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할 정도까지니까 요거 가서 경험하시면 되겠고요. 네 번째 여러분 어 매 문제마다 이게 제가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은 과하게 어려운 문장도 있고 쉬운 문장도 있고 섞여 있는데 그 문장들에 다 의도가 있거든. 이건 일부러 내가 너네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했었던 의도야. 이 문장 정도는 너가 쉬우라고 했었던 의도야. 라는 각각 문장의 의도가 있고 선지도 각각의 의도가 있어. 그건 마치 평가원도 마찬가지지 너네. 모든 문장의 해석은 다 안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이렇게 돼야 돼. 라고 하는 평가원스럽게 네가 봐야 되는 의도가 매 문제마다 녹아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부위 모유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평가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저로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서 이런 문장들이나 이런 선지를 썼는지를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됐죠?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별표를 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재밌는 건데 여러분 제가 올해 모든 모의고사 제가 내는 개인 모의고사에 듣기를 제가 참여했어요. 듣기평가 참여 아마 인트로 부분도 듣기평가의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듣기 침해한 부분에서 웃참하십시오. 웃음 참으셔야 됩니다. 알겠지 얘들아? 모든 문제 내가 듣기를 하지 않았고 인트로만 내가 내 성우처럼 녹음을 했고 각 회차별로 한 문제 정도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. 그게 몇 번일지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거 뭐야? 이거 김지영 아니야? 하면서 문제는 잘 푸시고 웃참하셔라. 알겠지 얘들아? 알겠지?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.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겠죠? 작년 대비요. 작년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서 올해도 그런 느낌으로 제가 모의고사 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딱 요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.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서 너무 저한테 이제 감사한 수강평을 남겼었던 것들 제가 수강평을 그냥 보고만 넘어가지 않아요. 솔직히 저 다 잘 모아놔요. 항상 다지 말라고. 이게 작년에 해당하는 부위모의고사의 해설 강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부위모의고사 자체에 대한 어떤 수강평이었었거든 얘들아. 뭐 쭉쭉쭉 보면 보이지 얘들아?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선지의 의도가 뭐였었는지를 막 풀면서 느끼게 되는 거야. 점점점점. 그 다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 골랐을 거야 라는 의도를 집어넣는다고. 그게 이 친구들한테 너무나 좋다라는 거야. 특히 뭐 해설지, 고트, 민망해. 이런 식의 수많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수강평을 넣어놨어요. 저는 뭐 읽기는 제가 너무 좀 미안하니까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노란색만 한번 슬쩍슬쩍 보세요. 뭐 밑에 마찬가지죠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주제들도 경험하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선지를 뚫고 나가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꼈다는 거고 쭉쭉쭉 하다가 사실 제가 제일 좀 감동받았었던 수강평을 한번 좀 볼까? 그래. 선지와 싸우는 능력. 선지. 제가 진심 넣었다니까요. 경험하세요 여러분들. 이제 선지의 시대입니다. 무조건. 지금 계속 성지. 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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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. 그런 거야. 그래서 제가 뭐 선지. 또 선지. 자 마지막 마무리. 요것만 하고 전 갈게요. 어 우리 김땡민 학생이 했었던 얘긴데. 부임물고사를 시즌1부터 했는데 선지부터 지문까지 혹시 평가원 관계사부를 납치해서 문제를 만들게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랬습니다. 뭐 아무튼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작년에 감사 문제들을 올해도 제가 좀 반복해서 좀 경험시켜 드릴 테니까 6평이든 9평이든 수능이든 언제 봐도 상관없어요. 알겠지 얘들아? 시작하셔서 해설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점수에 크게 승리를 부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. 아마 이거 끝나면 저는 해설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김정희였습니다. 김정희였습니다.